지금 내 시청자가 대충 137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상 1374대 1 아닙니까? 저 지금 개 두드려 맞고 있는 거 알아요? 오 헤븐즈필림 안녕하세요 샤우팅 너무 웃겨요 짬타님 빨강단 가는 거 보고 싶어요 지금 노랑단도 못 가... 아 주황단도 못 가고 있는데 노랑단이 먼젠가 주황단이 먼젠가? 색깔이 짙어지는 거겠지? 그러니까 노랑단 주황단 빨강단이겠지? 알아요 그 빌런들도 사실 저 응원하는 사람들인 거 알아요 저랑 빌런들이랑 친해요 사실 내가 빡쳤으면 진작에 도네를 꺼버렸겠지 노페인 노게인님 뭐라고요? 꼭 졌으면 좋겠다고? 아 뭐야 이거 클라우디오잖아 오늘 매출이 떨어질 거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저 처자가 이겨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 이거 클라우디오 아까 그 정보 읽었나봐 아까 어떤 빌런이 그 라리스님 촉추 빌런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나 이기면 뭐 클라우디오 하라고 아 뭐 이래 아 진짜 클라우디 어 레몬 스위트 레몬이 메었어요? 아 그랬어요? 어쨌든 누가 했잖아 지금 그 도넷 때문에 난 이렇게 생죽음을 막고 있다고 지금이다! 이걸 막지 못하다니 그렇게 아! 보수네요 다시 해 빨리! 빨리! 아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아 황원이 어둠이고 나발이고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빨리 해 빨리 빨리 레디 빨리 박아 빨리 아 빨리 좀 하라고! 아 이거 하라다 언제 업데이트 해주니? 이거 빨리빨리 그냥 레디하게 해줘 로비 가지 말고 유저들이 빡게임 하고 싶어 하잖아 아 빨리 해 빨리 빨리 해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도 짜증나요 선생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게임 개 쓰레기 게임이야 보급궁님 안녕하세요 또 와주셨네요 아 뭐 이렇게 잘해 아 뭐 이렇게 잘해 화가 나면 딴대에다 풀어야지 지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군 나이게 힘을 줘 김치를 무쳐보자 오 아리더 쓰마야 아까 돈의 약속 지켰죠 레야로 이긴 거 아 뭐야이거 미안하지만 우리 외할머니의 영혼이 나와 함께 했다 김자 김치 맛이었대? 이게 바로 전라도 김치 맛이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눈에 커킹 맛 좀 볼래? 아 진짜 따졌나 아 스텝 왜 저래 그렇지? 막 공격을 하고 싶어질 거야 맛있겠지? 떡밥을 막 던져주니까 말이야 아 가지마 크듯 작듯 멘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사자 무슨 소리 안들리나 내 삶 올라가는 소리 말이야 이 한판에 날 모든 걸 걸겠어 이 한판에 날 모든 걸 건다 역시 침착매님이야 정말 재밌어 아주 재밌게 웃으신단 말이야 일단 리프레쉬 한 번 합시다 리프레쉬를 한 번씩 할 때가 됐어 그래야지 그게 안 밀려 뿌! 뿌! 절아? 아 이거 힘 빠진단 말이야 아 이거 힘 빠.. 아 이거 힘 빠져 아리랑 같애 하지마 아 뭐ür 아아아아아아 아구창우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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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싫어 나 스파이서도 보급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여기서도 나타나가지고 쟤는 저러지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 거야 대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좋았어 걸렸지? 죽어야지 아 가지마 진다 져라 진다 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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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이긴다 이길리가 없지 진다 져라 진다 져라 진다 져라 진다 져라 진다 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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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건 몰랐을걸 가위차기 아 왜 아직 끝나자 상보 상보 원툴 가이차기 가이차기 어디서 많이 본 콤본데? 안 됐는데? 널 죽일 각오라면 됐다! 네, 스탑5에도 있어요 그렇지, 그럴 것 같더라니 제가 공창각이라도 하실 줄 알았나 보죠? 아 미안해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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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게임을 너무 못해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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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 선생님 선생님 진짜 이거 노래에 돈이 한.. 이거 노래에 돈이 한 놈 누구야 이거 아이디 한번 봐야겠어 어떤 놈이야 돈의 타.. 돈의 타이밍이 이거 누구야 이거 돈의 타이밍이 누구 한 거야 이거